자료 허경영 후보 끈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경영 후보 끈을. 여러분들 4.15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들의 아우성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표를 도덕질당한 것 같습니다. 제발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야 고수님이 그 뜻을 받들여서 4.15 총선에서 단 한 지역만을 여러분들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사가 진행되게 되면 엄청난 표를 아마 뺏을 것 같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도대체 표를 얼마나 도덕질당했는가 허경영 후보는 정말 억울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여러분들 평소 예상과 달리 0.8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0.83% 지지자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 1%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던진 허경영 지지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표를 도덕질당한 것이 맞습니다. 허경영 표가 도덕질당했습니다. 대선 3수생 허경영 1.6%로 4위 2%백을 넘을까 이것이 바로 3월 9일 날 지상파 출구조사에 나온 그러니까 최소한 1%대 후반 2%대까지는 기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0.8%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제야에서 저를 돕고 있는 그런 제야 고수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한번 보시죠. 광주 광역시 전역에서 허경영 후보의 표가 도덕질당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광주 광역시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는 아마 5개의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서구입니다. 서구. 3구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실제 득표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10만 622표, 윤석열 후보가 17,115표, 허경영 후보가 1,766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2위 숫자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12만 2,316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발표 득표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역추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10만 4,291표, 윤석열 후보가 1만 4,669표, 허경영 후보가 543표인데 그것을 사전투표 선거인수 12만 2,316표 가운데 일부의 조작이 있었음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 주고 2%를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에게 1%를 빼앗은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이재명 플러스 3 그리고 윤석열 허경영 마이너스 3, 6%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값입니다. 확정값이 아니고 확정값은 맨 밑에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확정값에다가 추정치를 대입해 가지고 보정을 해 주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10만 622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11,115표를 얻었고 허경영 후보는 1,766표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3%가 올라갔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가 빠졌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는 1%가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를 좀 조정을 해봐야겠네요. 2%인데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31.99%가 아니었고 가만히 계시 보시죠. 이것은 고쳐야 되겠네요. 아 이걸 고칠 수 없네요. 여러분 이 숫자가 31.99%가 아니고 13.99%입니다. 13.99% 이게 31을 1,3을 바꿔서 썼습니다. 13.99% 여러분 이거는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3.9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구에서는 6%를 좀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광주를 조사를 해보니까 6% 조작한 지역도 있고 8% 조작한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주, 광역시, 남구입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8%를 조작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이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수치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수치를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값을 구해보니까 조작값이 총 조작률이 8%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92,220표에 4%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3%를 빼앗고 허경영 후보에게서 1%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보들이 얻었을 표를 추정값은 이재명 후보가 7만4천표, 윤석열 후보가 1만3천표, 허경영 후보가 1,300표인 거죠. 허경영 후보가 실제로는 1,358표를 얻었는데 922표를 빼앗겨서 436표를 얻은 걸로 나오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는 1만3천표를 얻었는데 2,766표를 빼앗겨서 2,767표죠. 반올림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는 1만1,142표인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허경영 후보가 어느 곳에서든 불문하고 1%씩 빼앗겼다는 겁니다. 허경영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3%를 빼앗긴 곳이 있고 2%를 빼앗긴 곳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허경영 후보는 모두 다 1%씩 빼앗기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4%대한 경우도 있고 3%대한 경우도 있고 윤석열 후보는 3%를 빼앗긴 적도 있고 2%를 빼앗긴 적도 있는데 허경영 후보는 계속해서 1%씩 빼앗긴 겁니다. 총 조작률은 8%인 지역이 있고 6%인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허경영 후보의 포가 광주, 광역시 전체에서 1%씩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런 표가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광주, 서구입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3번 발표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6%를 조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를 밀어주고 윤석열 후보는 2%를 빼앗고 허경영 후보는 1%를 빼앗은 겁니다. 뭐의 1%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 광주, 서구에 12만 2316표에 여러분들 3%를 더해주고 12만 2316표에 2%를 빼앗고 12만 2316표에 1%를 빼앗고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는 광주, 서구에서 본래는 1766표를 얻었는데 1223표를 빼앗겨가지고 543표만 아, 이게 틀렸네요.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발표 득표수가 이거 수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발표, 자료 작성자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맞고, 이것도 다 거꾸로입니다. 발표 득표수가 3번이 1번이 되고 1번이 3번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실수를 보고 교정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7만 4천에서 7만 8천으로, 융승열 후보는 1만 3천에서 1만 천으로, 허경영 후보는 1,300에서 436표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허경영 후보가 광주의 전역에서 다 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여러분 1%를 빼앗긴 겁니다. 이제 비밀이 여러분들 해결이 됐죠. 아마 이제 앞으로 광주, 광역시 외에 다른 전국 지역에서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서 허경영 후보가 얼마나 표를 빼앗겼는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허경영 후보가 표를 도덕질 당한 겁니다. 표를. 이게 가짜 표라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1%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이 1.83% 이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분노한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의 그런 그동안의 주장이 맞아떨어진 거죠.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들 잘 캡처하셔가지고 허경영 지지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표를 훔쳐갈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하시면 허경영 표 많이 도덕맞은 뜻.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광주,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국이 여러분들 그냥 국민들 뜻하고 관계없이 선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냥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뜨릴 수가 있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으면 당선시킬 수 있고 그런 엉망진창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죠. 짐승이 아니면 그걸 덮기 위해서 그렇게 뭡니까? 이준석이 하고 하태경이 하고 부정선거 은폐론자 국힘당 3인방 이준석, 하태경. 그 다음에 또 한기호 그렇게 또 난리법으로 치지 않습니까? 이런 테이블을 한번 보죠. 이렇게 조작을 표를 훔치는 일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 부분을 또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실태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것은 4.15 총선에서 일어났고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것은 바로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났고 권력을 장악한 2017년도 5구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그런 조작 방법들은 조작 공식이 같고 조작 프로그램이 같고 조작 엔진이 같고 또 조작하는 그런 유전자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일어난 사실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내가 나서 잘한 이 나라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훈련을 그런 식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고 문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시대적 소명이고 또 내가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내가 결코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근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의 참가자 수의 약 6%를 전국에서 훔쳤습니다. 반면에 홍준표와 안철수를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6%의 표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조작규모는 총 12%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조작했고 이것은 앞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계속해서 여러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당일 투표에 비해서 일본인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게 일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플러스 6%를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반면에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로 합친 것이 마이너스 6%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서울시민들은 아주 유사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0 혹은 1 많아야 3%를 넘어서지 않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수백만이 참가했기 때문에 거의 0, 1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뚜렷하게 한쪽은 플러스 두쪽은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17년 대선의 비밀이고 이때 사용한 그런 조작방식은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준 모든 공직선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됐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바로 조작규모만 달라졌습니다. 조작감만. 그러나 똑같습니다. 같은 조작공식, 같은 조작 프로그램, 같은 조작엔진, 같은 조작유전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범죄가 엄청나게 겁이 나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범죄가 너무나 무지무지하게 겁나는 겁니다. 특히 선거사범, 부정선거를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범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형형사법에서 가장 중형인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내란죄를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다섯 번을 범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여러분들 죄인 거죠. 그러니까 신문들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부정선거 사례만 이야기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다음에 4.15 인천연수홀입니다. 4.15 인천연수홀에서는 정의룡 후보에게 사전투표에 참가한 참가자 수의 13%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민경욱 후보에게서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이정미 후보에서 3%를 빼앗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제야 고수님이 제시한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도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료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인천연수홀 투표구명 선거인수 그리고 투표수 그다음에 후보자별 득표수 정영일, 민경욱, 이정미, 주승국, 개, 무효투표, 기건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인수 맨 상단에 사전투표가 나옵니다. 거소, 선상 이것은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341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12,957표, 국외 부재자 투표, 제외국민투표 852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 이게 비중이 크죠. 옥년 1동의 관내 사전투표, 옥년 2동의 관내 사전투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계시지만 이 사람들이 인천연수홀에 민경욱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할 때는 인천연수홀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 총수에서 여러분들 몇 퍼센트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민경욱 후보가 속하고 있는 인천연수홀에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옥년 1동 제1투표소에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2,871명입니다. 옥년 2동은 1,587명입니다. 옥년 1동은 2,733명입니다. 옥년 1동 제4투표소는 2,855명입니다. 옥년 1동 제5투표소는 3,014명입니다. 이 각각 1투표소의 2,871명에서 여러분들 26%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 3%를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와 함께 밀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13표를 10%를 민경욱 후보에서 빼앗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의 3표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국의 모든 그런 가장 하이단인 투표소에를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년 1동 제1투표소에서는 민경욱 후보는 2,871표면 그 10%인 287.1표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미 후보는 2,871표에서 3%를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는 옥년 1동 제1투표소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2,871명의 13%만큼 사전투표를 더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전산조작이 이루지게 되고 그 전선조작을 이제 합법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실물위조투표지에 투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딱 두 가지가 전산조작 결과하고 실물위조투표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투표함을 제출하라 했을 때 서둘러서 투표함 전체를 갈아서 선거결과에 딱 맞춰서 맞춤형 투표함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춘입 사전투표지라든지 그다음에 일장기 도장이 찍힌 당일투표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를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4.15 당시 인천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계산을 우리가 해봤는데 10% 이 10%라는 것은 민경욱 후보의 10%는 4,561표고 이정미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3표는 1,368표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민경욱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이기고 실제로는 사전투표에서 이겼는데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총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정영일 후보가 이긴 것처럼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정영일 후보가 41.53% 민경욱 후보가 39.25% 이정미 후보가 18.27%입니다. 이 세 숫자는 모두 다 조작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무슨 수치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비한 선거당라에 관한 표입니다. 당일투표에서 이겼던 민경욱 후보는 사전투표에서도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패배한 것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이것은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까 바로 허경영 후보의 표를 훔쳤다는 겁니다. 허경영 후보의 표를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요 정당인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에는 더해주고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는 빼앗았는데 그것이 그치지 않고 제3의 정당인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의 표를 빼앗은 것처럼 허경영 후보의 표도 꼭 같은 방식으로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서 적용된 그런 조작 공식 조작 엔진은 그대로 3구 대선에 적용이 됩니다. 3구 대선에 그대로 적용이 돼 가지고 여러분 뭘 하게 되느냐 3구 대선에 그대로 적용이 돼 가지고 마치 정의당의 인천연수원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의 표를 3% 빼앗았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허경영 후보의 표를 3구 대선에서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지지자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실시해 보게 되면 허경영 지지자들의 의외로 많고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들의 아우성이 그렇게 큰 겁니다. 제발 허경영 후보에게 던졌던 표가 어디로 갔습니까 공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고수님이 그 고통을 익히 파악하셔 가지고 도대체 그럼 허경영 후보 표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사해 가지고 오늘 전국에서 광역시 하나에 대한 것만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허경영 후보의 표를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얼마나 빼앗았는 걸 보면 훨씬 더 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구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는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오건우 대표에 의하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소정당인지 아닌지 그런 게 관계없이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 아니까 사실과 진실을 밝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가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하고 제가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4.15 인천연수원에서 정의당 후보인 이정미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를 빼앗던 것과 그 같은 방식을 바로 3구 대선 2020년도 3구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의 표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허경영 후보의 표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고 허경영 후보의 소위 표 분실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시면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캡처하셔가지고 제가 표를 잘 만들어놨으니까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불의를 보고 불의를 대한 부분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시민으로서 취해야 될 도리이자 의무이자 역할인 겁니다. 그것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이나 하태경처럼 그걸 덮기 위해서 그냥 광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널리 알려서 그야말로 공의가 정의가 이 나라에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강물처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차고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가 지금 담당해야 될 역사적 소명이자 책무다 이야기 지금 시대인들은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구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보통 시민들의 역사적 소명이다 이야기죠. 시민으로서 군소정당의 표를 빼앗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관행화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표를 훔친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여러분 이 표는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표입니다. 상대적으로 4.15 총선의 비례대표에서 광주 전북 정남은 조작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20년도 21대 4.15 총선은 열린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보다도 27.85%가 플러스값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은 아마 더불어신민당의 최고위원으로 최강욱 씨 이번에 검수완박법을 강행했던 최강욱 씨가 아마 최고위원이었지 않나 아마 정봉주 씨가 더불어신민당의 최고위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13일 날 나는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을 내가 안다. 윤 씨, 윤호중 씨, 양 씨, 양정철 씨, 이 씨, 이근영 씨 너 나 누군지 아냐? 내 정봉주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짐승보다 못한 짓, 사전투표에서. 그것을 정봉준 씨가 그냥 천기를 발설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작 전문가들은 지 마음대로 그냥 주물럭주물럭 걸어가지고 그냥 이쁜 놈은 좀 표 팍팍 밀어주고 미운 놈은 다 표를 그냥 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선관위 밑보이면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없고 제가 예를 들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공병호라는 사람은. 공병호가 나가고 무조건 선관위가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공직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더러워서 안 하죠. 선관위 밑보이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열린민주당이 밑보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니까 27.85% 확 밀어주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7.85%를 밀어준 겁니다. 대략. 그리고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0.45%를 확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가 1에서 3%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27.27% 10%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8.25%만큼 뺏어버린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미운 정당에서 더 많이 표를 뺏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마이너스 39.74% 뺏어버린 겁니다. 썬소리하는 거 더불어민주당에 썬소리를 많이 하거나 이런 데는 다 표를 뺏어버린 겁니다. 우리 공화당 마이너스 17.44% 새벽당 마이너스 37.03% 그러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국민들이 원하든 원하든 관계없이 그냥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그냥 마음대로 이쁜 놈을 밀어주고 미운 놈은 다 표를 그냥 다. 얼마나 뭡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미웠던지 무려 40% 가까이 표를 뺏어버린 겁니다. 대단한 나라죠.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수문장님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이런 증거가 공방상 있습니까? 그 증거를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게 선거 전후에 거소 선상 유권자 수 변화입니다. 여러분 조작을 하고 나면 반드시 어디에 흔적이 남는가 하니까 데이터에 흔적이 남습니다. 숫자가 일치를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4.15 총선에서도 발견됐고 3.9 대선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아마 이 숫자는 사전투표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유권자 확정명부의 유권자 수가 최종 결과입니다. 절대 이 수치는 바깥에서 안 됩니다. 고흥군이 비례대표가 307명이었는데 선관위가 여러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발표한 개표 결과는 개표 상황표에 따르면 296명입니다. 차이가 11명이 난 겁니다. 담양도 2명이 차이가 나고 여수시도 2명이 차이가 나고 여러분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숫자는 개수를 충분히 조정한 다음에 하다 하다가 개수 조정이 안 된 수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전남도 그렇고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전문가 KC가 다 파악을 한 거죠. 유권자 확정명부의 유권자 수는 최종치입니다. 이 수치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흔적이 어디에 남겠는가 하니까 선거 데이터에 규칙이 발견되거나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우대칭의 여러분 이상한 숫자가 발견되거나 지금처럼 숫자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제가 공대일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남과 전북의 비례대표 전산조작 점검을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 이전 유권자 확정명부 선거 이후의 개표 상황표 가운데 최종 결과에서 0이 아니라 차이값이 발생한 것은 비례대표 개표 과정에서 전산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점검물들입니다. 둘째 크기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치는 최대한 맞추기에 노력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맞추지 않고 남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전남 전북 전 비례대표 지역에 실시하고 난 다음 짜투리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만 전산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이따금 전산조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산조작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대한 그것을 숨기기 위한 노력한 다음에 실물투표지 투입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따로 전산조작과 위조된 실물투표지 투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전산조작은 부정성의 결정적인 점검물들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결론입니다. 이들 점검물을 보면 마치 떡을 주무르듯이 숫자를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공데일리에 보도하면서 썬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또 조작을 한 경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전후에 거소선상 유권자수 변화 전남전북지역구입니다. 비례대표만 아니고 전남전북지역구에서도 조작을 한 겁니다. 여수시갑 제가 조작창전지역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남전북광주가 조작이 좀 덜했다는 것이지 조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작이 좀 덜한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바로 전남전북광주다 조작은 한 겁니다. 조작했는데 조작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여수시갑 같은 경우는 유권자 확정맹부의 유권자수가 362명인데 선관위가 여러분 개표 상황표의 개표 최종 결과가 326명이 나와서 360명밖에 안 나온 겁니다. 두 명 차이가 난 겁니다. 해남군 완도 같은 경우는 유권자수 확정맹부가 1399명인데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개표 결과 유권자수가 663명이 나온 겁니다. 차이가 6명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적기 때문에 별 게 아닌 게 아니고 이 수치는 다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선거 데이터에 남긴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드리게 되면 전산조직원 정호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전산조직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을 숨기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남은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 사이에 규칙이 발견되거나 패턴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좌우대칭과 같은 기한 그런 숫자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여기 있으면 좌우대칭이라는 것은 문재인 플러스 6% 홍준표 안철수 마이너스 6% 이렇게 좌우대칭이 발견되거나 그다음에 중요한 유력 증거들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숫자 불일치 문제가 강하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4.15 총선에도 그렇고 3.9 대선에도 전국의 모든 곳에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5 왜 그러냐 전산조작이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로 차이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전북 지역구에서는 조작하지 않더라도 여당이 압승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표를 상대방으로 빼앗았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라기보다는 그냥 조작이라고 부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왜 투표자를 찾아야 되나 궁금합니다. 그냥 정해진 도표에 따라 전산으로 조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조포를 만들어서 사전투표 마친 다음에 사전투표장이 뭉퉁이로 넣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개표장에서 100장 단위로 넣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작은 조작은 투표지 분류계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최종 확인 단계에서 일부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에서 선거 결과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투표함을 원상상태대로 언제 언제까지 무선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완전히 새로 인시된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일장기 당일투표지를 만들어서 통에다 집어넣고 안에 들어있던 투표지는 왕창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 투표지를 깨끗하게 스캔해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이 여러분들 언제 일어났느냐.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선거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 인사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판단입니다. 정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례대표 소송을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이 제21대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20년 5월 15일 대법원에 제22대 국회의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비례대표의 정당 차원에서 무효 투표를 제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혁명당 당원이 음련이 다수 존재하는데 10여 군대나 지역구에서는 국민혁명당이 기표한 투표자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은 점은 전산조작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혁명당은 아마 기독자유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 7개 선거구에 대해서 비례대표 투표용제의 정거보전을 신청해 놓은 것이다. 비례대표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까는 순간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함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정거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구는 서둘러 가지고 여러분들 통과리를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함은 선관위책이 통과리를 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민유숙 비례대표 재판 파행 선거관리위원회의 한통속선언 민유숙 비례대표 재판 거부 선관위의 한통속선언 6개월 내에 맞춰야 될 재판 1년 6개월 만에 개최하면서 이유나 유감의 표현 없음 재판 거래를 하는 재판을 거부하는 대법관 그러니까 재판을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재판을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9월 6일 오후 2021년 9월 6일 오후 2시 4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1년 6개월 만에 열렸지만 민유숙 대법관이 상식 밖의 진행대로 파행으로 끝났다. 대법관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박탈해버린 겁니다. 민유숙 대법관 선거 무효소송 재판 거부에 미뤄 피소위기 이게 자유기독통일당입니다. 과거에.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거부한 민유숙 대법은 공수처에 고발하다. 선관위와 교감이 있었겠죠. 재판을 거부하는 대법관이 어디 있습니까? 6개월 내에 맞춰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1년 6개월 만에 개최하면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을 못하겠다. 겁이 나는 겁니다. 까는 순간 그냥 비례대표 투표하면 개암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전산 결과하고 몇 표 몇 표하고 투표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투표함을 깔 수가 없기 때문에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9월 6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과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줄 수 없다면서 법정을 빠져나간 것을 알겠다. 이게 다 이번에 최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차원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원고측 배노인단에 따른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재판이 열리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관이 결정할 수 없으면 무슨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것도 말도 할 수 없다는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법원의 업무가 가중합니다. 소송에 대한 법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변론기일 지정과 향후 어떤 식으로 재검표가 진행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지 등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소송에 가장 우선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6개월 안에 마칠 것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고적 배노인단은 180일 안에 재판을 해야 하면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15개월 이상 재판을 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유를 얘기하라고 대법관에게 따듬었고 그러나 대법관은 묵묵부답이었던 것을 전해졌다. 그렇다면 오늘 왜 재판을 열었냐라는 원고적 공용일 병원에서 질문해 민유숙 대법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판 마치겠다고 그냥 독해버린 겁니다. 도망간 거린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비례대표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제가 추측한 것들은 중앙선거알림에 발표한 소위 최종 결과 전산조작에 의한 결과하고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전혀 불일치에 되어 있는 상태로 법원에 투표함이 제출된 걸로 보입니다. 까게 되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또 난리법으로 치지 않습니까 이런 테이블 한번 보죠. 이렇게 조작을 한 걸 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회로 총선 국회의원 규쾌의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제가 급하게 마지막에 진위 판별하기. 오늘은 서울 강동을 성동을 인천 연수갑. 민경욱 의원이 인천 연수월이니까 인천 연수갑.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 준 대부분 사회로 총선 국회의원 진위 판별하기는 여러분 대부분 땅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허병기 인화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천 연수월의 민경욱 정의령 후보에 그런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뭐옵니까 정상적인 선거가 바로 하단입니다. 부정선거가 없는 경우 정상인 경우에 각 후보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에 거의 비슷하다. 정의령은 0.38 민경욱은 0.42 이정민은 0.19 그러니까 인천 연수월의 시민들은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 각각 나눠서 투표하지만 순환명을 이루어진 사전 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은 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번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인 경우. 그러나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관내와 관외가 크게 당일과 차이가 되게 됩니다. 정의령은 바로 관내 관외가 커지고 민경욱은 당일에 비해서 관내와 관외가 적어지고 이정민은 당일에 비해서 관내 관외가 마이너스 3% 정도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강동월의 진짜 국회의원인가. 민주당의 이해식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이재영 후보가 붙었습니다. 완전 조작 선거입니다. 이해식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 투표에서 무려 12.58%의 격차를 벌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평균 1에서 3% 값입니다. 그전에 실시된 20대 총선 2016년은 후보별 평균은 2.8%였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이재영 후보는 사전 투표 수를 빼버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11.64% 정도. 이 역시 공정선거인 평균 1에서 3%를 훨씬 웃돕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이 선거 수치만 보더라도 총 조작이 24.2%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4.2%를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서울 강동을 사례는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이 전면 무효화되어야 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조작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보시게 되면 강동구 의뢰는 모두 7개의 동이 있습니다. 7개 동 하에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를 합치게 되면 투표소 수가 모두 45개 됩니다. 45개의 레벨에서 모두 다 투표소를 방문하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4.2%를 조작했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에서 바로 민주당의 이해식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이해식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의 1입니다. 2분의 1을 45개 곱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동전을 45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가 안면이 나올 확률 모두가 뒷면이 나올 확률 정도가 해당합니다. 완전 조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동구어를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는 106표를 당일 투표에서 얻었는데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와 173표,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191표를 얻습니다. 당일과 사전이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른바 교차 투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교차 투표 현상은 선거 부정의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입니다. 결과적 교차 투표서를 계산해 보니까 1만 830표입니다. 1만 8831표를 가지고 수정을 해 주니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해식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당의 이재용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확정된 수고 하단에는 뭔가 하니까 바로 추정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정값이라는 것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위에 확정된 값은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겁니다. 강동울의 진짜 국회의원은 이해식 씨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탤런트라도 이름을 날렸던 분의 남편인 지상욱 의원 성동을 지상욱 의원도 본인이 부정성으로 떨어진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정치적 결의어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겠죠.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13.52%라는 엄청난 수치를 봤습니다. 이것은 100% 조작입니다. 지상욱 후보는 마이너스 13.21%를 받는 겁니다. 총 조작률이 전국 평균인 25%를 상회하는 26.73%를 기록합니다. 완전히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서울 성동구의 구민들은 비슷한 지지도를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13.52가 아니고 0 혹은 1 혹은 2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13배 14배에 해당하는 13.52%가 일어난 것은 100% 부정을 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후보는 여러분들 중구 성동구월에는 모두 19개의 동이 있습니다. 19개 산하에 사전투표수가 82개가 있습니다. 82개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82개 곱한 수치입니다. 불가능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통합당의 지상욱 후보가 100표를 들 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는 86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상욱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당일 투표에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상욱 통합당 후보가 패배합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지상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는 147.9표를 얻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지상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는 153.2표를 얻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완전히 다른 경우를 우리가 교차투표 현상이 발생했다. 부정선거에 대단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교차투표를 추정해보니까 12,185표입니다. 12,185표를 가지고 이런 소위 부정이 일어난 것을 수정 보완하니까 결과가 지상욱 후보가 7만 1,000표 박성준 후보가 5만 표 정도로 승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위값을 보게 되면 100% 이런 부정입니다. 이런 값을 보면 100% 부정입니다. 4.15 총선이 전면 무효화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그대한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 투입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훔친 것이고 4.15 총선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그대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선으로부터 다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핵심 수뇌부를 비롯해서 586운동권 세력의 핵심 주름불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 연구직권을 확신했기 때문에 20년 좌파 장기직권론 50년 좌파 장기직권론이 김민석 씨나 이해찬 씨나 이런 사람으로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천연수원은 민경욱이지만 인천연수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국회의원은 누군가 박찬대 국회의원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정성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37%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 10.37% 큰 겁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부정입니다. 이것은 인천연수갑의 십수만 명의 여러분들 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렇게 다르게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교차투표고 교차투표가 일어났던 것 자체가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정성년 후보는 마이너스 9.77%입니다. 이것도 아주 큰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전국평균보다 좀 낮은 총조작률이 20.14%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박찬대 후보입니다. 45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박찬대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 0.5입니다. 2분의 1을 45개 곱한 겁니다. 동전 45개를 모두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정도의 극히 희박한 그런 확률로 승리한 겁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들 교차투표 수가 7,083표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거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서 밑에 것은 추정값입니다. 우연은 확정값. 추정값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 114표를 얻었는데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68표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195표입니다. 이렇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이번에 허병기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선거에서 각 후보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득표율을 기록해야 된다. 아주 유사한 득표율을 기록해야 된다. 수만 명을 이루어진 그런 종류의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 사이에서는 10%대, 9%대, 7%대의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간단 명료한 그런 과학적 법칙에 따라 가지고 4.15 총선은 모두 다 부정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3구 대선도 꼭 같은 조작 방정식과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사전투표에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개인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해서 위조투표제 제조를 막지 못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 부정이 저는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특히 오늘은 허경영 후보의 표가 광주광역시에서 동일하게 1%씩 그렇게 절도당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길 겁니다. 진실 또한 이길 것이고 또 우리는 나라를 반듯한 그런 나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더라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라는 것이 결국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이번처럼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 같은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고 결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체제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여러분들 깊이 인식하시고 힘을 모아서 이제 새벽이니까 아침에 이제 날이 밝은 날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침함과 동시에 부정선거 문제를 거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여러분들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하루에 대단히 고맙습니다.